아 여러분 날씨가 무진장 덥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내가 산 건 아니죠 많이 먹어 잘 먹을게 중국집에서 시킨 마라탕이라 맵지는 않아요 별로 맵지는 않고 마라향보다 고추향이 더 많이 나네요 그래도 többier 과란shield 고추와 고추 곰란К Gena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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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는데 너도 엄청 빠르다 내장탕 먹을만해? 맛있어 건대가면 마라탕집 엄청 많다 신도림으로 가? 신도림 양꼬치는 좋아해? 양꼬치는 좋아해? 양꼬치 몰라 안 먹어봤어? 양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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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우, 낙지 맛있다. 내 양이 늘었나봐 양이 한 2% 부족한 느낌이다 하여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